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마스크가 없습니다. 완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윈드 스크린을 꼈거든요. 윈드 스크린이 맞는 사이즈가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차선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H6에서 사용했던 윈드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구멍에. 애초에 너무 무리한 요구였나봐요. 그래서 이 줌 H6를 보내준 김에 이 손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용도가 있으려나. 마스크를 벗어 던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마스크 혹시 몰라서 옆에 잔뜩 준비해놨는데 안 써도 되니까. 제가 여름 기간 동안에는 라이브를 자주 못해서 그런지 소통하는 시간이 엄청 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게임을 시작했어요. 제가 올 초였나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굉장히 늦게 마저들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만렙이 되겠다 했던 시점이었는데 과금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에 돈 쓰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어서. 결국 포기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다시 만렙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과금 유도하는 단계가 오면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말 많이 해서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거의 만렙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진짜 좀 아무리 길게 해도 한 달 한 달 미친듯이 하고. 그리고 몇 달 쉬고 또 몇 주 이렇게 하고 쉬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임 추천도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해보고 만약에 재밌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게임을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게임에 중독이 돼서 운동까지 손나버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게임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게임하고 사람도 잘 안 만나서 게임만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까지 페인으로 있지 말자 해서 운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먹는 양도 많죠. 그래도 최근에는 운동량도 많이 늘려가지고 가장 길어봤자 한 시간 하는 날도 잘 없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2시간씩 하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두 배로 불편한 그런 하루를 보내게 돼서 저녁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운동을 해주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다보니까 좀 우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그렇게 2시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컨디션 괜찮으면 또 하든지 만약에 안 괜찮으면 또 안하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이제 스크린이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어느 정도 그죠? 참으면서 하다보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고 있어요. 저는 운동할 때 강철부대 같은 거 보거든요. 좀 그렇게 체력을 많이 쓰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아니면 서바이벌 생존에 관한 장르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정우씨가 나오셨던 터널이나 아니면 더 테러라이브 이런 거 오랜만에 다시 정주행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때는 그 잔잔한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요즘에 나는 솔로가 엄청 핫하잖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중도 잘 안되고 그나마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생존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운동할 때는 뭘 봤냐면 넷플릭스에 자꾸 도우브웨얼 이라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도우브웨얼 아 그래서 그렇게 재밌나 싶어가지고 원래는 좀 보던 영화만 다시 보는 편인데 오랜만에 새로운 영화를 재생을 시켜놓고 막 배달을 굴렸어요. 저는 실내 자전거를 타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다 못 봤거든요. 한 40분 정도 남았나 그랬는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영화가 되게 별로다 나기보다는 굳이 저런 장면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안 보고 싶은 적나라한 장면들이 좀 몇 개 나왔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고어했어요. 물론 그 고어물이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엄청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뒤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다가 정말 어구역질을 뻔했거든요. 감동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호기심이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굳이 굳이 안 보시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차라리 안 보는게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재밌는 생존 영화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 설곤열차 도 봤었어요. 정말 명작이기도 하고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로 먼저 봐버려가지고 어느정도의 그 스토리 전개는 알고 있었는데 영화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훨씬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제가 공복이었거든요. 공복에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도저히 못하겠고 유산서는 아침에 못하겠고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종종하고 나는데 그 운동을 다 하고 싣고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배달을 시켰지 뭐해요. 그 다코야끼를 시켰어요. 다코야끼 다코야끼에 빠져서 요새 빠졌다고 하기엔 자주 안 먹지만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가게가 있는데 직접 가서 먹으면 정말 그 어떤 음식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 배달로도 한번 처음으로 시켜봤는데요. 맛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제가 배고픈 상태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원래 뭐 기본이 한 8알 정도라고 하면 제가 12알을 시킨거에요. 10알 12알 이런식으로 어 더 늘릴 수 있거든요. 1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무려 12알을 시킨거죠. 제 일을 과대평가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생각보다 포만감이 엄청나서 어 한 6달 정도 5-6달 먹었을 때 이미 배가 불렀구요. 그래서 억지로 1알씩 더 먹어가지고 총 8알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4알 정도 남아가지고 병원에 아니 병원이래 저 제정신입니다. 저 지금 약간 졸린거에요. 병원 왜 병원 안갔는데 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내일 먹어야지 사과랑 먹어야 되겠다. 나코야 게이가 뭐지 저는 기본적인 포장화차에서 파는 그런 기본맛만 먹어봐서 잘 몰랐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배달로 시켰지만 직접 가서 먹으면 또 훨씬 맛있겠죠. 기대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뭔가 마음까지 지치는 그런 여름이었는데 날씨가 시원해진 거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구요. 하늘이 맑을 때가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놀러가고 싶고 놀러가고 싶다고 하면서 디아블로를 독해하고 있겠죠. 그냥 너무 좋은 가을입니다. 가을이 어느 정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을 옷들이 꽤 있거든요. 카디건이나 아니면 자켓 종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입고 싶은 게 봄버 자켓 이라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더라구요. 입어봤는데 캐주얼하고 그것도 입고 싶은데 가을이 가을이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 외출할 때마다 느끼지만 바람이 너무 차서 벌써 겨울이 오나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확실히 운동할 때도 훨씬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하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면 땀 흘리는 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요즘은 창문만 열어놓고 운동을 해도 그렇게까지 막 숨막히진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여름 동안에 집에서 운동하고 정말 대단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아주 흘러블럭한 굉장히 누구나 어떤 체형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리사이즈인데 가을 동안 입으려고 꺼내는데 좀 춥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카디건을 또 하나 걸쳐야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몇몇 각기 걸린다고 제가 이런 원피스 잠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좋아해서 여름에도 그랬거든요. 민소매 원피스를 많이 입었는데 실제로 이런 환절기에 제가 감기 걸린 적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포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도 벌써 어 저는 좀 두꺼운 이불을 꺼냈거든요. 극세사 이불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두툼한 이불을 꺼내서 침구 한번씩 다 갈아주고 껴안고 껴안고 잡니다. 더우면 껴안고 추우면 덥고 이렇게 자요. 네. 이제 자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혀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너무 졸린거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거 보다가 잠들었는데 시간이 여기 늦어버렸어요. 지금 몇시일까요? 현재 현재 시각 2시 40분 이래서 맨날 피곤하구나 이렇게 느끼자니까 피곤하죠. 네. 저는 잘게요. 여러분도 잘 주무시고 계시길 바라구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잘게요. 잘 자요.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조명 세팅을 해가지고 딱 고대를 꼽았어요. 근데 갑자기 조명이 안켜지는걸 와 또 고장을 냈다 싶었거든요. 조명을 제가 두번 정도 바꿨으니까 근데 진짜 마보같이 여기 방 불을 켜놓고 제가 계속 조명이 안켜진 줄 알고 조명이 이렇게 확 비춰야 되는데 막 불 켜져 있으니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에요. 제 시선에서는 제가 그 조명을 좀 등진 상태에서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바보같은 바보같은 네 주무세요. 안녕 안녕